이번 시간에는 자신의 컨텐츠나 다른 사람의 관심있는 컨텐츠를 여러분이 쉽게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여기 개인화 버튼이 있는데요. 이것을 터치하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. 그 중에서 내 컨텐츠 코스, 내 컨텐츠 모듈, 그리고 참여활동으로는 공동공부와 봤어요가 있는데요. 여기 있는 4가지의 메뉴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. 내 컨텐츠에 해당되는 코스와 모듈은 여러분이 오픈 튜토리얼스에 있는 코스라는 것과 또 모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성해서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. 바로 그것들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이 생성한, 여러분이 생산한 컨텐츠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메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참여활동의 공동공부와 봤어요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컨텐츠를 소비할 때 다른 사람의 컨텐츠에 공동공부를 참여하고 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컨텐츠에 봤어요를 표시한 경우, 물론 꼭 다른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. 자기가 만든 컨텐츠에도 공동공부나 봤어요를 표시했으면 여기에 리스트에 출력이 되게 됩니다. 자 여기서 설명드린 코스, 모듈, 공동공부, 봤어요에 대한 개념은 제가 별도로 우리 수업의 링크를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개념인지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.